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 때 강단 말씀에서 정주 목사님께서 오아시스 인생이라고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정말 그 말씀 단어를 다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서 그렇다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이런 복음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평안을 얻은 오아시스의 인생 같은 삶이 아닌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절망 낙심 상태의 사막 인생이 소망 풍성한 생명 인생으로 가득 찬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풍성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생명의 오아시스 되는 역할의 주인공이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으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언약 표현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감당이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닥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해결 안 되는 어떠한 개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해결 안 되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심각한 영적 문제로 내가 다불어치 못하고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서 나에게 무겁고 수고하고 해결 안 되는 그러한 짐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구나 제가 어저께 소개로 어린 다민족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 배경이 좀 힘들고 어머니 따라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한국말도 잘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게 다 틀리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린 친구가 다 싫은 거예요 한국말도 싫고 배우기도 싫고 다 싫다고 뭔가 인생이 다 귀찮아질 정도로 다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무조건 다 싫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저거 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보게 하려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웃긴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한 30분을 서로 이렇게 해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네가 그런 어려운 마음 나도 조금 이해한다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외국으로 가가지고 살면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가정에도 문제 많고 그러면서 나도 살았다 정말 다 싫었다 나도 다 귀찮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의 나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인생에 참된 답을 얻게 됐다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동기 하나도 없다 널 만나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체험한 참된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면 네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응답과 감사로 바꿔주실 거다 와 계속 복음을 전했어 다 싫고 뭐 싫다는 이 친구가 조금 조금씩 마음을 여더니 나중에 예수님 명접하고 같이 이제 매주 만나서 다락방 같이 운동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도 맨날 듣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매일매일 듣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가 복음을 받아든 것처럼 그렇구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당한 데는 문제가 내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지은 우리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답을 주신 말씀 본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표현에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내게로 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까? 다른데 아무리 가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성생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그 모든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감당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한테 나와오면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속지 마세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모든 걸 하나님 전도로 연결시켜달라는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또 어떤 표현일까?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것은 야 좀 갱신해서 좀 깨끗해지면 상호에 나아지면 오라? 아닙니다 그대로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무너진 상태 그대로 가지고 내 상처 모든 걸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무릎 꿇었는데 여러분들 답을 얻는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체험되는 그 응답을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누구 부탁을 받고 마약 중독자인데 좀 부탁을 부탁해서 나랑 같이 데리고 살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미션을 운영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런 친구랑 살아본 적 있어요 제 지갑에 돈 없어지죠 차 키 없어져요 차가 없어져요 갑자기 아침에 난 일가 나가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 아니 차 키가 어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가져와가지고 돈 훔치고 뭐 다 가져와주고 마약 사러 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친구랑 매일 사니까 사건이 매일 터집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살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야 우리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진짜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자면 안 일어나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좀 더 일찍 가서 제가 밥을 합니다 달걀 붓고 자 스팸 맥기고 뽑고 자 밥 먹자 그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새벽기도 하고 다락방 하고 매일 저녁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 하고 그리고 3년 4년 살면서 뭐가 회복됐냐 다른 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 전도가 체질화 되기 시작했어요 보금 안에서 예배 행활이 체질화 되기 시작했어요 치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요 보금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을 예배 속에서 체험하니까 그게 치유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 현실 내 상태 그대로 나와가서 무릎 꿇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참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쉼 안식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그 무엇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원 1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다 이기고 널 부르는 거다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나한테 나가오기만 하면 답을 주기 위해서 널 부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감당을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수고하고 더 이상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안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나의 멍해를 메고 그랬습니다 참 시안하죠? 수고하고 제가 보죠? 수고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좀 앉아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면 뭐라든가 내 멍해를 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에 연결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창세계 3장, 6장, 11장의 멍해가 아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구원의 멍해를 딱 내가 메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이 영혼구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멍해를 메고 걷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멍해가 아니죠 이제는 정말로 감사함과 누림과 축복과 기쁨 속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노동이라고 표현하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나한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엘리베이터가 꽉 찼어요 하 계단을 올라야 돼 근데 그거를 저희는 예배 들면 10층이거든요 10층까지 올라가면 조금 힘들어요 저도 젊은 저도 힘든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딱 하면 쉽겠지만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꽉 찼습니다 뭐 10층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꽉 차가지고 투덜뜨면서 올라가면 노동이 돼요 근데 제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또 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멍해를 메고 걷냐 같은 길을 걷는데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멍해를 다 메고 걷는다 그 모든 것은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살려서 모든 주간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어회부가요 지금 237 트리라운지에서 이제 주일 4시에 거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태껏 지금 많은 흑암도 꺾고 캠프도 하고 다민족들이 많이 연결됐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부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인천들에서 다민족 픽고 배우고 김포 가서 다민족 픽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끝나고 나서 다 데리고 나서 김포특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인천, 김포 다 데려다주고 그리고 교회가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고 그런 헌신 때문에 지금 2, 3, 5주째 지금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요 다민족 3가족만 10명 연결됐고요 거기서 한 22명 다민족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매주, 주일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피곤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통역하죠 제가 통역하고 이제 12시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4시에 예배 드리고 조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피곤한데 이걸 다 보는데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야, 너무 감사하고 이 헌신하는 모습들은 너무도 감사하고 새가족들 연결해서 복음하는 것들은 또 너무 감사하고 같은 길이지만 같은 길이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멍해를 말고 걷는 길은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축복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영혼구원의 멍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멍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삼치라 살릴 수 있는 역파성 모든 제자를 세우는 그 길을 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감사와 감격에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성교에 올 일하는 멍해를 메고 매일매일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도와 성교의 응답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리스도에 보면 문제 없게 해줄게 전혀 다른 표현을 써 멍해를 메라 아니 좀 쉬려고 왔는데 멍해를 메라 어떤 멍해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멍해입니다 딱 그 멍해를 메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멍해는 어떻다고 표현하십니까? 30절에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무겁고 감당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걸어가는데 너무 무겁고 감당이 안 된다 오늘 빨리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멍해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멍해를 지금 짐을 지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멍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언약 속에서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정말로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멍해를 놓는 순간 그쵸? 로시라는 그 마지막으로 붙잡은 세상의 멍해거든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불신화 그 끈을 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단을 쌌죠 그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쌌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참된 응답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월 3장 19절에 보면 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떠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3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때입니다 언제부터 응답이 있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계 앞에서 결단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월 3장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뿔병에 가져다가 그의 형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멍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론 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붙잡고 있는 아직도 나에게 연결된 이 세상에 멍해가 있다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멍해만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는 걸음길이 제자를 세우고 영혼이 구원되고 전도와 성계에 연결되는 그 축복 속 있게 해달라고 오늘 언약부터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오아이시스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얹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